여러분, 제 유튜브 가족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정말 더 많은 영상이 되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제 직업은 여러분에게 영상으로 보내주세요, 시청해주시고, 댓글,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, 그냥 해주세요. 마지막에 영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이 작업을 하셔야 되겠네요. 여러분이 작업을 하셔야 되죠. 가자. 아, 안살나, 저 울네요. 아, 이 운은 모습 보니까 또... 마음이 찡하네요. 아, 정말 감동스럽네요. 저 눈물의 의미는 정말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안살나 좋네요 우는 모습 보니까 또 감동스럽네요 저 눈물의 의미는 정말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안살나 좋네요 우는 모습 보니까 또 감동스럽네요 저 눈물의 의미는 정말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아 안산나 좋으네요. 우는 모습 보니까 또 마음이 찡하네요. 감동스럽네요. 저 눈물의 의미는 정말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.